네 메이저님 어? 아니 촬영이 오늘로 앞당기셨다고요? 아 네 일단 알았어요 어 잠깐 우선아 한글이 아빠한테 아 맞다 오늘 당직일 했는데 어 엄마 아니 나 오늘 촬영이 갑자기 잡혀서 오른쪽 어깨가 또? 아 어떡해 나랑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어 미준아 너 어디야? 군대? 2년이나 됐어? 중사라고? 유나 엄마 아 오랜만이죠 네 유나 좀 봐줄 수 있냐고요? 윤수 윤진이까지요? 네 아 저 303호죠? 아 이사 가셨어요? 내 친구 김연희 아 감독님 잘 지내셨 오늘 촬영이 감독님이시구나 목사님 신부님 야 너 어디야? 아 해남 땅금마을 자기 이쁘니 주지의 라일라 어 어떡해 저 기억하시죠? 사돈의 8층 조카 미던데요 어 여보 어떻게 됐어 뭐? 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가 시간제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인가요? 네 맞습니다 아 시간당 천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간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할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시간당 천원의 보육료로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반에는 별도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독립된 보육실에서 교사 1인당 영아 3명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부모님은 임신, 육아 종합보털 아이사랑 PC버전이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임신, 육아 종합보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원하는 지역,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1661-93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모의 안심시간, 반모의 성장시간 저 이미도두, 여러분도, 우리 모두 행복한 육아 함께해요 시간제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함께합니다